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리튬코리아와 새만금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국산화시설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해운사인 폴라리스 쉬핑이 설립한 리튬코리아는 새만금 산단 209 16만 제곱미터에 3,45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가동을 목표로 리튬 제조시설을 건립합니다. 최근 각국의 전기차 확대 정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리튬코리아는 전기자동차 50만 대 분량인 연 3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